목표값 찾기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목표값 찾기 1번 시트입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 판매 금액이 입력된 B7셀의 값이요. 10만원이 되려면 청바지 할인율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현재 제품명은 청바지를 구매를 했구요. 단가가 23,000원인데 5벌을 구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만5,800원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한 다음에 청바지 할인율이 8%여서 8% 할인한 금액이 10만5,800원인데 판매 금액이 10만원이 되려면 청바지가 몇 퍼센트 할인하면 10만원이 될까라고 값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 10만원이 되려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 B7셀의 값이 10만원이 되려면 값을 직접 입력하시구요. 값을 바꿀 셀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청바지 할인율이 있는 이 옷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10만원의 값을 찾기 위해서 값의 변화가 좀 있었구요. 값을 찾았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네요. 아까 8% 였는데 13%를 할인하면 1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값을 찾았다고 표시가 되구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목표값 찾기 2번을 클릭하셔서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서초점에 해당한 냉장고, 냉장고의 판매 총액이 현재 9600만원인데요. 1억이 되려면, 1억이 되려면 판매량이 몇 대면 1억이 될까? 라고 값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20셀을 선택하시고 예측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20셀의 값이, 20셀의 값이, 우리 찾는 값은 1억이라는 숫자를 1, 1, 2, 1, 2, 3, 1, 2, 3, 이렇게 0을 입력하시고, 1억을 입력하시구요. 값을 바꿀 셀은 판매량이 몇 대이면 1억이 될까? 라고 값을 찾고자 합니다. 20셀의 값이 1억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은 판매량이 몇 대이면 가능할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구요. 판매 총액이 1억이 되려면 31대 정도 판매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값을 찾았고,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예제 살펴보셨습니다.